음악과 사람과 이야기가 넘치는 이곳, 라라라랜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매드선! 주문에 걸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하는 거야? 뭐야, 오글거려, 뭐하는 거야? 좀, 왜 이래? 이러실 수도 있지만요. 그럼 좀 곤란해요, 안 돼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그렇죠. 음악과 사람과 이야기가 넘치는 라라라랜드래요. 대부분에 그렇게 써있어요. 듣기 좋은 음악들, 지금부터 신청을 좀 해주셔야 돼요. 지금 어디서 뭐 하시는지,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지 어디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쫑디, 오늘 SNS보다가 쫑디가 자주 쓰는 말이라는 게시물을 보게 됐는데요. 읽다가 음선 지원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먼저 좀, 조금 읽어봤는데, 제가 평소 라디오 하는 말투로 해볼게요. 글쎄, 예예, 그래요. 힘내십시오. 와, 저도 막 다 들리네요. 와, 이렇게 말하죠, 제가. 푸른방 가족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아서 보내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음, 글쎄, 예예, 그래요. 힘내십시오. 이런 말도 제가 많이 하죠. 예, 고맙습니다. 9315님, 이번 달 말투리는 좋아하는 군것질 음식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요? 저는 떡볶이도 좋아하고요. 치킨 햄버거 뭐 이런 건 식사라고 얘기해야 하나요? 군것질거리? 그냥 저는, 어... 식단 안 할 때는 아무거나 그냥 다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도 그래서 아무거나 다 먹어요. 지금 제 옆에도 빵이 막 널브러져 있습니다. 성격이, 성격이 되게 욕심이 많은 편이라 그런지 다 먹지도 못할 거 막 다 사요, 일단.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사놔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 사놓고 다 뜯어요, 일단 저는. 다 사고 다 뜯고 하나, 두 개 먹다가 주변인들이 그래서 함께 도와줘야 다 처리할 수 있죠. 사연자분이 새로운 아지트를 찾았다.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생겼다라는 사연과 참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이었어요. 아지트가 생긴다라는 건 진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전, 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의 방이 저의 아지트였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건 저는 이전에 그, 지금은 그 카페가 없는데 예전에 그, 어... 가족들과 함께 살기 전에 제가 숙소 생활을 주로 했었을 시절 그때 이제 압구정 쪽에 제가 아는 형과 같이 카페를 하나 했었거든요. 되게 비밀리에. 아무도 몰랐어요. 회사도 몰랐어요, 심지어. 제가 그걸 하는 걸 회사도 몰랐고 저희 어머니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저랑 그 형만 딱 알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길 저의 아지트 마냥 이렇게 좀... 인테리어 꾸미고 그곳에서 저 기타 되게 많이 쳤었거든요. 통기타 막 배울 때였어가지고 거기서 기타도 많이 배우고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갑자기 또 났습니다. 나만의 공간, 나만의 아지트가 생긴다라는 건 진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구영이랑 카페 정리하면서 했었던 얘기가 제가 해외에 너무 많이 나가있고 막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나중에 서로 이제 좀 더 커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좀 더 큰 곳에서 네가 주말마다 공연하면서 편안하게 공연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편안하게 공연을 한다는 게 말이 됐냐고 제가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습관 위치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알려주면서 이런 톡을 보냈어요. 책 보러 가도 되는데 밤에 공부하러 가지마. 구석 져서 위험해. 갑자기 왜 설레는 걸까요? 그래요. 밤에 집에서 공부하세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런 분 저분은 나한테 무슨 코멘트를 원하는 거예요. 책 보러 가도 되는데 밤에 공부하러 가지마. 구석 져서 위험해. 핫 심쿵했어요. 어떡하라고요. 나한테 자랑질하지마. 지혜님 좋겠네요. 서지혜님. 서혜지님. 이름도 잘못 읽었어요. 지혜님 때문에. 서혜지님. 얼마 후면 1년 꽉... 오늘 어떤 일러스트 작가가 자기 작품을 팔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끌리는 그 사람이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일러스트 엽서라도 사러 가보려고요. 얼굴 한 번 더 보고 더 좋아지면 초면에 고백하기는 좀 그러니까 저에게 관심을 보이도록 텔레파시를 보내야겠어요. 라고 보내시겠습니다. 되게 귀엽네요. 처음에 반해본 적은 없지만 텔레파시는 보낼 줄 아시는 사연자 분이었습니다. 텔레파시 어때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저 운명을 되게 운명 같은 거 믿잖아요. 텔레파시 이런 것도 미신인가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첫눈에 반한다는 것도 믿는 편이고 운명도 믿고 텔레파시도 믿고 뭐 그렇긴 하는데 좋은 인연이 돼서 텔레파시도 통하고 첫눈에도 반한 걸 상대방도 이해를 하고 좋은 관계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할머니 생각이 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무슨 영상 촬영하느라고 물에 들어가서 물 안에서 춤추고 막 그래야 됐었어요. 물 안에서 춤추는 게 아니라 어떤 연기를 좀 해야 되고 막 그랬었는데 수중 촬영이 있었죠. 그런 거 하는데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께서 해녀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내 내려가서 막 숨 참고 연기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감독님이 계속 호스 안 갖다 주세요. 막 이러고 난 괜찮은데 계속 숨 좀 쉬라고 아 괜찮아요. 저는 오케이 오케이 손사인으로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그때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아 내가 해녀의 피를 받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물속에서 숨을 참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이 정말 피어나는 그런 예사연이었습니다. 가족사진 정말 찍어야지 찍어야지 하면서 미루고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 찍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업이 찍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집에서까지 그러고 싶지 않다라며 되게 못난 아들 행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가족 다 함께 이렇게 사진 찍는 추억도 또 생기시고 사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같은 공간에 가서 다 같이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 사진관을 예약하는 순간들 그리고 어떤 콘셉트로 사진을 찍을지 서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어떤 순간들도 다 추억이 돼서 남을 것 같습니다. 가게 부수면 진짜 어떤 지출에 대한 개념 잡채가 조금 더 타이트해지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런 데에도 이 정도까지 돈을 쓰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카드 하나로만 한 달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명세서 자체를 받아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쭉 보는데 내가 이런 데다 돈을 이 정도 쓰는구나. 생각지도 못한 데다 돈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좀 전 당황스러웠던 게 그 향이 나는 물건을 사는데 돈을 진짜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이렇게까지 쓰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도 생각도 들었고 근데 또 쭉 보면서 느낀 게 아니 내가 향이 나는 거 말고는 딱히 돈을 안 쓰네. 그럼 좀 써도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두 생각들이 싸우기는 썼는데요. 제 머릿속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가계부를 쓰는 거 왜냐하면 나를 좀 더 알게 되고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뭐에 투자를 하는 걸 즐기는지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 돈을 왜 쓰지? 하는 생각도 한번 하게 되고 허스캠 목소리 매력적이죠. 저는 여성분이 이제 허스캠 목소리 갖고 계신 분들 말씀하실 때 좀 뭔가 그런 허스캠을 갖고 계신 분들과 이야기하면 왠지 좀 그런 느낌이에요. 아 뭔가 제 친구 중에서도 이제 허스캠 목소리 갖고 있는 또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들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막 그럴 때 좀 되게 좀 더 집중하게 돼요. 좀 그 친구가 무슨 얘기하고 있지? 이렇게 좀 단어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런 편입니다.